오늘의 주제는 시민권 취득이라는 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영주권을 받은지는 거의 미국의 16년, 17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 5년을 기다려야 돼요.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사고 같은 거를 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사건, 사고 없이 5년 동안 잘 지내다가 이제 2017년도에 뉴욕 한인봉사센터에 가서 시민권을 신청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애플리케이션 피랑 무슨 피랑 해가지고 한 800불 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800불을 내고 지원을 했어요. 이제는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임신을 한 상태예요. 임신 초기 상태에서 이제는 시민권을 신청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전에는 빨리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에 트럼프였나? 트럼프였던 것 같아요. 아니었나? 대통령은 잘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거기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요즘에는 이렇게 프로세싱하는 타이밍이 되게 길어가지고 길게는 6개월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한 되게 꽤 오래 걸렸어요. 한 3, 4개월?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로 인터뷰 날짜가 나왔으니까 이날 이 장소에 나와라 해가지고 그때 제가 인터뷰 장소에 갔죠. 장소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정도 된 상태였어가지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맨하타운, 다운타운까지 가가지고 그때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를 볼 때 이렇게 많은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1대1로 이렇게 무슨 방에서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받아쓰기도 있었고 읽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Who's the first president of America? 이러면은 George Washington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쓰기 같은 것도 그 사람이 문장을 얘기해줘요. 그럼 저는 그거 듣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영어를 제가 해서 그런지 그리고 저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공부를 당연히 해갔죠. 근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되게 쉽게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쉬운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누구냐 현재 지금 대통령은 누구냐 뭐 이런 거를 말했던 것 같아요.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네 그리고 받아쓰기, 듣기 그리고 말하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너, 네가 언제 미국에 왔지? 뭐 이러면서 영주권 취득은 언제 했니? 뭐 사건, 사고 없었니?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넌 통과됐으니까 이제 다음에 선서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갔죠. 그 다음에 그러고 있다가 한 2, 3주 만에 이제 또 우편물로 선서 날짜가 잡혔으니까 이날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타나라 해가지고서는 제가 아침 한 7시에 7시 반쯤인가 그때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맨하탄 다운탄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가방에도 이제 먹을 거 주선 주선 싸고서는 이제 가방 메고서는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갔더니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딱 문을 열어서 딱 가자마자 거기 있던 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또 섹션별로 또 따로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나누지는 모르는데 일단 저는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맨 뒤에 앉으려고 했어요. 오는 순서대로 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순서대로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니 아 너는 이쪽 앞으로 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을 한 거를 아니까 저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앉으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다행히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안 그러면 맨 뒤에 있었으면은 진행이 좀 느렸을 텐데 다행히 저는 이제 맨 앞에 앉게 돼가지고 빨리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서 했을 때 여권이랑 그 다음에 그 우편 선서 우편을 우편 받은 거 그거랑 이렇게 같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고 그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1대1로 이렇게 불러서 그거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까만 가운을 입고 이렇게 되게 윗분이 여자분이었던 거 윗분이 나오시더니 다 잃어서 해가지고 다 잃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서 가슴에 손을 안고서는 이제 선서를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너네는 이제부터는 오늘로부터는 너네들은 시민이다.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 라라를 위해서 너네가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중국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뭐 아주 조촐하게 다시 1대1 인터뷰를 해요. 근데 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저 앞에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들이 뭘 물어보고 뭘 하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중국 아주머니 차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는 그 일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 이제는 본인 확인하고 하다가 그 일하는 사람이 너는 이제부터 미국 시민으로서 범죄를 저질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그렇게 물어봤는데 중국 여 그 아주머니께서 예스! 예스! 하고 너무 되게 당돌하게 예스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을 아니까 너무 이제 빵 혼자 빵 터진 거죠. 혼자 저렇게 영어를 못 알아 듣는데 어떻게 취미권을 따지? 하고서 속으로 내심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던 그 사람도 너무 웃겼는지 갑자기 막 그렇게 막 웃더니 아 너 이제 시민권은 앞으로 오늘부터 너 시민권을 받게 되니까 집에 가서 영어 공부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중국 여자분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웃겼어요.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생활이 변한 거는 없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죠. 제가 영주권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제 뚜렷한 신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건 마음이 편해요. 영주권자도 범죄를 이르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추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하다못해 진짜 뭐 운전을 하다가 티켓을 걸려도 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일단은 레코드에 올라가니까 근데 어 아무튼 되게 조용히 살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권을 받음으로써 마음에 안정감이 생긴 거죠.